김호중이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계속해서 대중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14개의 또 다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엔 배우 박상민으로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박상민 소속사 관계자는 박상민이 지난달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한 후 오전 8시쯤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는 박상민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상민은 귀가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발각됐습니다. 박상민은 1989년 명화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 역으로 대비 연예계에 발을 들이자마자 주연으로 승승장구하는가 싶더니 음주운전 3회로 활동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2011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만취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죠.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예계 음주운전 논란인데요. 한편 김호중은 서울 구치소에서도 독방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이 머무는 독방은 약 1.5평 정도의 고시원 절반 가량의 크기였는데요. 독방 내부에는 이불과 TV가 있었고 판막의 뒤로는 수세식 변기와 세면대, 창문이 있었습니다. 김호중이 있는 독방은 정준영, 조주빈이 머물렀던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이 여러 명이 함께 사는 혼거실이 아닌 독방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김호중이 많이 알려진 인물이어서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릴지 교정당국이 고민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김호중 사건은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당사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아 충돌의 우려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됐는데요. 교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매일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중은 현재 독실에서 잘 적응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그의 독방에는 생활 감시용 CCTV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도 하나 둘씩 떠나고 있는데요. 소속 가수였던 홍지윤은 최근 이슈로 인해 여러분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생각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홍지윤은 회사에서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부로 생각엔터를 나가기로 결정됐다. 당분간은 새로운 소속사를 찾을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윤의 이어 코미디언 겸 가수 연기는 저는 5월 말 공식적인 계약 기간이 만료돼 상호간 협의 하에 재계약 없이 생각엔터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그는 많은 직원, 동료분들과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시작부터 함께한 초창기 멤버라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오늘부터 각자의 길을 걸어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명의 개그맨을 지금처럼 밥벌이 할 수 있게 도와준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 저는 당분간 새 둥지를 틀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강례슬은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강례슬입니다. 최근 소속사 이슈로 고민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논 끝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어요라고 밝혔습니다. 이에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한편으로 막막하기도 하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수 정다경 또한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글을 올린다. 회사와 상의하고 고심 끝에 어렵게 오늘부로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전속계약 체결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누구보다 정말 잘되길 바라며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새로운 소속사에 관련하여 천천히 고민해보고 결정하려고 한다며 팬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속 연예인들이 떠나가는 가운데 생각엔터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생각엔터테인먼트가 갑작스레 폐업하게 된 배경에는 김호중 음주운전 사태로 인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렸을 뿐 아니라 탈세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생각엔터 소속 일부 아티스트가 행사비를 현금으로 받는 등의 무자료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탈세로 채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 결과 생각엔터에 소속된 일부 트로트 가수들은 오랜 시간 행사비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현금으로 받아 이를 누락함으로써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트로트 가수 A씨는 무자료 거래와 과다한 필요 경비 산점 허위 계산서 등 자진 탈법 행위를 했다는 문제가 안팎에서 제기됐는데요. 무자료 거래는 세금 계산서 없이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로 탈세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예계에선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무자료 거래가 회의했는데요. 이후 대형 기획사가 만들어지며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무자료 거래가 없어지는 추세지만 트로트계에서는 아직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지방 행사가 주 수입원인 몇몇 트로트 가수들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가짜 자료로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왔습니다. 폐업 결정 배경에는 100억 원대 선수금 등 상당한 부채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동시에 탈세 논란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신속 폐업에 돌입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폐업 신고를 하고 개업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 이들도 있는데요. 물론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장부를 5년간 비치 보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사 대상자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엔터의 경우 당장 세무조사를 받을 직원이 없다. 아티스트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추세입니다. 폐업 수순을 밟으며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죠. 음주뺑소니 혐의에 김호중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탈세 꼼수를 부린 소속 가수들까지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팬들은 김호중 감사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 가수 방송 퇴출에 관한 반박 내용 약 100억 기부 나눔에 선한 영향력인 김호중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팬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약 100억 원 가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실천해 온 것은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사회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김호중이 다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보듬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는 15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했죠. 그러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식 팬카페의 기부 내역을 살펴보면 100억 원 기부라는 주장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팬더 마리스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년간 총 97억 126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 내역에는 티르키의 지진 복구 등에 보낸 성금도 있었으나 75억 원어치가 김호중의 정규 2집 앨범 파노라마로 기부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가수 팬들의 앨범 기부가 팬들의 쓰레기 떠넘기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K-POP 아이돌 그룹의 팬들은 그룹의 초동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랜덤 포토카드를 얻거나 팬사인회 등 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앨범을 수십, 수백 장씩 구매합니다. 이후 쓸모없어진 앨범을 폐기처분하거나 기부라는 명목으로 복지시설에 떠넘기는 행태가 이어지자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K-POP 팬들이 앨범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김호중의 팬들 역시 이 같은 K-POP 팬들의 행태와 다를 빠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복지센터 근무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앨범을 받아 무엇을 하겠느냐. 팬 본인도 갖기 싫어하는 쓰레기를 기부라는 핑계로 복지센터에 떠넘기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본인도 팬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악한 모습만 더해질 뿐인데요. 어떻게든 여론을 바꿔보고자 팬들은 힘써 보고 있지만 팬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김호중의 흔적은 하나 둘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KBS에서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한 데에 이어 MBC에서도 김호중이 출연했던 방송 회차들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사과와 반성으로 어쩌면 지금보다 쉽게 끝났을 일이 갈수록 괘씸죄가 더해지며 당사자에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모든 일은 자업자득 본인이 일으킨 논란인 만큼 제대로 된 처벌받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